여러분 안녕 제가 아침에 매일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베다에서 나온 툴라사라라고 써있는 오일입니다 이것이 뭐가 저렴이면 안 쓰게 돼요 근데 이건 힘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촥촥 감겨요 시원해요 이렇게 하면 각질 세거 효과도 있고 바로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한 두 방울, 세 방울 보통 이 페이스 오일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이마랑 골고루 발라주시고 이 상태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익쓴 다음에 바로 세안을 하러 가보면 됩니다 마사지 한 다음에 지금 오일까지 바르고 세안을 맞췄는데 피부가 훨씬 땡글땡글해졌어요 사실 난 열사나 어려운 기분이 들거든요 진짜 이 브러쉬랑 오일, 이타쌍피! 비법에 아베는 거여 이 타쌍피! 스포전팀이 오일까지는 sey! 이 타쌍피!